불안해녀면 되겠네 불안해를 잘해요 여러분 요즘에는 랩이 우리 앙근튼이 부분 구집 정규 모두 열곡대박구 나는 환희랑 묻혔어 너무너무 행복했어 첫곡부터 아름다워 뭐야 도와줘! 아! 힘들어! 환희씨 고고! 저는 애드립 할께요 오예 어어 애드립 좋다 작게 보면や 작게 보면 첫 곡 why 3분 12초 두번째 우리 타이틀 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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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곡 네 목소리 네 목체 곡 전화 하지마 왜 이걸 다 소개를 하네요 좋아요 자 다섯 번째로 소쿨 여섯 번째 곡 너 3 3 소 하 rider 아 하 어렵다 이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